손흥민이 소속된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7월 1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K리그 올스타 팀과 대결합니다. 이번 친선 경기는 쿠팡플레이와 피치 인터내셔널이 주최하는 쿠팡플레이 시리즈의 일원입니다. 토트넘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두 경기에 친선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. 손흥민은 이번 여름 토트넘 동료들과 함께 고국에 방문하게 되어 매우 흥분된다. 국내 팬들 앞에서 직접 소속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설렌다며 방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. 팀 K리그와 토트넘과의 친선 경기는 오는 7월 1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며 쿠팡플레이를 통해 독점 생중계됩니다. 티켓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발표합니다.